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김현수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현수라는 역할은 옆에 있는 시연의 절친이면서 시연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의뢰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패셔너블한 마천함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기존에 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캐릭터들이 바른 청년, 로맨틱한 남자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해보자는 되게 남성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기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전에와는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연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잘 되진 않고 있지만 뭐 그런 고민한 부분들이 브라운 간에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 현수라는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더 과감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 홀딱받고 싶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러브라인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의리 라인과 우정 라인만 있군요 다행이라고요?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쯤 했으면 이제 시연한테 올인하겠습니다 네 네